예전에 말했죠? 괴물이 괴물을 상대할 수 있다고 근데 난 괴물은 어때요?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법이고 지랄이고 이 나쁜 새끼도 그냥 다 쓰러워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현실은 불가능한 거지 일단 저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그 괴물이 될 수는 없겠죠 고메홀시 맨 길가 땜메 누군가 먼저 될지 알게 되겠네 사람이 괴물을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신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진정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영수님의 정답 내가 누구마를 들을 것 같나? 그건 당신의 자유야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지 알게 됩니다 혹시 부천에서 생애기시키지? 하이 했을 때 ciudad 위치 방문하여 감사합니다.